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실 없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라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회사를 2년 동안 사무실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직원들을 한 5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 강사와 그 다음에 저희 컨설턴트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 없이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번째는 업무 지시 같은 경우는 메신저하고 메일들을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톡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YT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메신저들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카톡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각각 만약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별로도 별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업무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요한 어떤 바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업무 지시를 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전화로 서로 이제 의견을 서로 묻고 그 다음에 혹시나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나 그 다음에 교육기획들 이제 타기관에서 어떤 교육기획들을 이제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거든요. 대부분 이제 강의하고 교육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류나 그런 것들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로포미익스에서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별도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뭐 하거나 하는데 컨텐츠를 올리고 하는데 이 외부 강의에서 이제 국가기관 특히 이제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특히 요즘은 이제 NCS 과정 NCS 기준으로 다 하다 보니까 서류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력서 뭐 경력증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빠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메일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메일 같은 경우에도 회사 메일이 있는데 뭐 이미지를 위해서 회사 메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회사 메일을 한번 만들었다가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네이버하고 지멸용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냥 외마크 회사에서도 요즘은 그런 인식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만 더 들더라고요. 괜히 만들어서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프라인 회의는 있는데 전체 이제 멤버들이 모이는 날짜 혹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회의라고 해봤자 모여가지고 이제 뭐 혹시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하고요. 맛있는 거 먹는 거죠. 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회식할 겸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1, 2주마다 하는 개인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이제 체크만 좀 해주고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룹별로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컨텐츠 개발 예전에 이제 컨텐츠 개발원 모드를 조금 후반기에 많이 하게 돼요. 후반기에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각각 파트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이제 서로 전달이 잘못되면은 이제 일정들이 많이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정리를 할 겸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컨텐츠 하다보면 이제 서로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치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사들 혹시나 집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변수들 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할 겸 서로 이제 이제 이야기를 서로 해야죠. 대표하고 그 다음에 사원들과의 그 직원들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업무에 대한 것들은 웬만큼은 자유를 선택을 합니다. 어 내가 어떤 다음에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제는 자유로 이제 선택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목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견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 반응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은 시장에 이런 방향들로 하면은 시장에 많이 반응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뭐 다른 교육센터에서는 이런 목차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목차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앞으로 연구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강의로 꼭 넣어가지고 한번 연구해보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은 이제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굳이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들 던져주면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아 문제없으면 바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바로 의견 제시해서 목차를 조금 바꾼다거나 아니면 문구 같은 거 제가 이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차나 그런 것들도 일부 바꾸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선택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 가지 다 주제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면은 또 이제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억지로 시키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선택을 하도록 해요. 그게 막상 이제 회의 시장에서 반응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강의가요. 그거는 잘 모르네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저도 아무리 제가 기획을 뭐 여기저기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거든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편수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나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무료로 풀만하지도 않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원하는 만큼 추진을 계속 해줍니다. 오프라인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원하는 만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이라고 이제 서로 다 원격으로 하니까 어떻게 뭐 9시부터 6시라고 보통 이제 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새벽 동안에 새벽에 내내 강의를 찍다가 이제 아침에 전혀 못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자유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의 이제 장점인데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면은 얼만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회사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정말로 자기는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별로요. 그래서 이것들 한번 욕심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주말에 강의를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주말에 또 강의를 추진을 해주고 어떻게든 또 이제 고등학교 강의나 아니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주말에 강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는 저녁에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저녁 강의도 할 수도 있고 주말 강의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사람이 모일 수 있으면은 다 이제 추진을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추진한 만큼 이제 매출들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개인별로 이제 보상들을 계속 다 이제 극대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월급만큼의 어떤 인센을 가져가는 뭐 이렇게 강사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도 두세 배 정도 더 가져가는 강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강의들이 있어요. 이게 요거 놓고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행정처리상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매출로 잡지 않고 이제 강사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고 저는 일부 이제 영업비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교육을 외부에 있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들을 가져와서 서로 이제 분배를 해야죠. 제가 다 뛸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아까 말했듯이 강사 어떻게 보면 1인 강사들이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협업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이제 대표로 서가지고 이제 더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큰 프로젝트들을 가져오면은 이제 서로 분배를 해서 이제 서로 같이 해내는 이런 회사 특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재택근무나 그런 것들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솔루션 개발이나 아니면은 그런 형태로 솔루션 개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적인 행정 부분들, 필요한 운영 부분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의 그런 회사 형태이면은 아마 사무실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들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나중에 회사 운영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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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